자, 여기 펜션 앞에 팔을 뽑는 데가 있더라구요. 그래서 파를 좀 뽑아볼까 합니다. 여기 상추 있구요. 파가 있고. 아직 못 뽑고. 여기 맞네. 당근도 있고. 아, 브로콜리래요? 저건. 이게 비트구나. 여기가 진짜로 뽑을 수 있는데 상태가 좋네요.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참 뭐 하는 소리야? 한참 유튜버. 유주야, 밑에 있대. 여기 나오나요? 네. 자,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. 장갑을 끼시는 유주. 장갑이 안맞은 것 같아. 그러게. 장갑이 안맞으시네. 아, 안 좋아. 장갑이 안맞은 것 같아. 그러게. 장갑이 안맞으시네. 그러나. 춤 출발. 리허설. 나. 통신을 하면 안돼. , 공복. 우리 자세히. 나는 오늘 다 이렇게 장갑을 가야해. 우리 집에서 찬양이 나면 빨리로 흘리지. 우리 집에서 찬양이 나면, 우와 선생님 봐주세요 다 나온 것 같은데요? 끝! 끊어지면 안 돼? 선생님! 한 손 믿겨봐요! 도와주세요! 아! 삼촌으로 남편 아 이건 파야 유주야 저 뽑은거야 응 이만큼 뽑아 도와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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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안되겠다 알코! 오우야 잘 쪄네 이거 해 먹을 때 딱 쪄리는데? 오케이 별로 하세요 힘드셔 힘드셔 아... 아... 와... 오케이 그만 보고 되지 않을까? 유지랑 똑같네? 응 유지랑 똑같은 잔만해? 염뚱 으 쟘 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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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